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원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 다입니다 잘못된 시작, 틀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처음으로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표로 시작했고 어떤 시간표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저는 교구와 지역에서 1월 한 달 동안에 언약화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이 이 언약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모든 것 전부 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렇다면 2021년 한 해 이미 선포된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렸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 해의 모든 열매, 결실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앞두고 마음이 먼저 앞서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과욕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먼저 앞서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흐름과 말씀의 인도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요 얼마만큼 제대로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2021년 한 해를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가로막더라도 어떤 큰 산이 놓이더라도 내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직 언양만 제대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세기라는 거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뿌리 내리라는 거죠 4대님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감남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4대님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원래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으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대님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의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감남산에서 내려왔는데 또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40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집중하고 미션을 붙잡았는데 그것이면 충분할 텐데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닐 텐데 왜 다시 또 마가의 다락방에 또다시 모였을까요 4대님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언약을 이미 제대로 붙잡았고 미션까지 확실하게 결론 내렸지만은 막상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은 현장은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와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집중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집중하면 뭔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막상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현실, 가정, 남편, 자녀, 경제, 건강 그대로 문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왜? 언약 속으로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2021년 한 달이 지나가면서 처음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 언약과 기도 제목들 그 안에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세웠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2021년 신년 기도 제목 책자 아주 두꺼운 책자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 기도 책자를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훑어보면서 물론 다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올 한 해 신년 기도 제목으로 다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잡았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이루고 누가 응답하시고 누가 성취하십니까 기도 제목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에 집중하고 응답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럼하는 기준을 들어보면요 응답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응답을 받았느냐 응답을 못 받았느냐 그게 포럼의 기준입니다 그게 응답의 기준인 거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응답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누가 보면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동네로 지나가실 때 그 동네 안에서 10명의 나병 황자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당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 속에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상 바로 이방인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보곤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열 명이 분명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아홉 명은 병 나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병 고침 받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응답에 도치되어가지고 그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군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기도가 무엇일까요? 응답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응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호소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영원한 것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것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본론의 시간표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응답입니다 물론 성경은 수많은 곳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성취하고 이룰까 여기에 고민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바로 나의 영혼,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중심, 나의 영적 그릇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자문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철저한 내피림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외치고 말하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돈, 육신, 물질, 스펙, 성공 이것이 세상에서는 절대 가치이고 절대 기준입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피림 시대입니다 이러한 내피림 시대의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불신자 만나고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 내피림 시대 속에서 함께 뒤엉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아예 체질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인생과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그 성취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제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때 돼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에 있죠? 나야가라 폭포 앞에 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버리고 흘러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강한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알고도 알면서도 저 폭포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전직의 대통령들 태어나서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서서 그 위에서 세상이 불효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마음껏 부리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코로나가 수백 명 확진된 그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만련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아들 우리나라 최고 그룹의 오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그 리더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보이는 것 때문에 1비 1위하고 천국과 지역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신호애락의 기준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주로 돈, 물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매여있고 묶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서밋의 인생으로 빌리뽀서 3장 20절에 위의 것을 누리는 보좌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10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다이슨 밤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누리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편 119편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10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이슨 밤뿐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호흡 즉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바로 영타 영적 자각의 타임의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다이슨 누렸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앞서 나가고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뭔가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중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성취와 역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성룡 충만한 은혜와 영적 상태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령하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자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마음의 경령과 말의 응답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상반되는 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마음의 경령과 말의 응답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특별히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마음의 품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경령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의 경령한 것이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 즉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종종 착각을 합니다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심지어 내가 기도한 대로 풀려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편과 불신함까지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월권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령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말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주권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잠원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요아께 맡기라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잠원 16장 3절에 너희의 경령하는 것이 이루이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희 행사를 요아께 맡길 때입니다 분명히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잘 맡기지 못합니다 내 자녀 맡기지 못합니다 내 남편 맡기지 못합니다 내 건강 맡기지 못합니다 경제 미래 맡기지 못합니다 대부분 주로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해결도 못하면서 전혀 돕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냥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경령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응답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령과 말의 응답이 하나가 되는 즉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경령이 하나님과 통할 때에 나의 경령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방향 맞출 때에 마음의 경령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응답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뇌와 내 영혼이 보좌와 통할 때 보좌와 하나가 될 때에 24가 되어질 때에 이때는 구하지 않아도 조목조목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것이 응답이 되고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성취가 되고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최대적인 미션인 이 본당헌당 퍼스트 무브에 온 성도들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거의 700구자 가까운 믿음의 도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237보고마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소중한 다민족들 여러분 237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237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37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나라와 국경들이 다 봉쇄되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게 다민족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구에 어떤 남자분 세 가족이 한 분이 왔는데 그 남자분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일본인이더라고요 국제교론 하신 거죠 그리고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TCK죠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 전도하러 가지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와서 등록한 거예요 다민족 TCK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아니 전도도 안 했는데 보내주신 사람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케어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빈 곳의 현장들 빈 곳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237의 빈 곳 오천종족의 빈 곳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 빈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나의 빈 곳입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금화되지 않은 곳 아직도 옛 틀과 옛 체질과 옛 상태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내 피림 시대에 세상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곳에 붙잡혀서 일비일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뭡니까 아직도 보금화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빈 곳입니다 우리 가정에 빈 곳이 있어요 내 자녀가 빈 곳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빈 곳일 수 있어요 가정의 많은 부분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빈 곳들이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 곳 온라인 예배 때문에 비대면 사약 때문에 전혀 도움이 닿지 않는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이 있다니까요 우리 직장에 많은 빈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은요 회사들은 이 코로나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업적과 실적을 요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 못하면요 눌리고 잘리고 퇴직되고 직장인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게 뭐죠 다 빈 곳입니다 이러한 빈 곳을 살려야 하는 많은 언약적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마음과 기도가 24가 되어진다라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러한 마음의 경영과 하나님의 말의 응답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